저희 성악전공자들인데 성악전공자 앞에서도 앙상블 팀도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노래 부르는 성악전공자 처음 보셨죠? 특히 성악전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머리미신 분은 더 처음 보시죠? 조개사에서 나오신 거 절대 아닙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저희 팀의 브라이트 보이스 맡고 있는 명로경씨입니다. 안녕하세요 브라이트 보이스 명로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옆에 계신 분 저희 팀의 작곡 편곡 맡고 있는 열정의 패션보이스 이한세입니다. 패션보이스 이한세입니다. 혹시 가족분이세요? 저 끝에 계시는 분은 저희 팀의 순수한 피어보이스 김충만입니다. 안녕하세요 피어보이스 김충만입니다. 도대체 어디가 순수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수화됩니다. 제 앞에 계시는 분은 독일 로스트코 국립음악배학원 성악과 졸업하고 오셨고요. 지금 굉장히 노래 잘 알고 계시는데 베이스 저희 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등등등만 하고 계시죠? 아크보이스 신티오호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피어보이스였습니다. 저는 팀에서 보컬 포커션을 진행받고 있는 저는 이재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꼬까루는 제가 좀 이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전주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팝송 하나, 그 다음에 노래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가요 이 두 곡을 섞은 노래가 있습니다. 제목이 스탠고라는 노래인데요.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 노래 들으시고 이 노래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검색창에 스탠고를 치시거나 파카펠라 원달러를 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히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격한 반응과 함께 스탠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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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젖어져 있네 어머니 고거는 소리 조금 I can't believe it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ight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one I will see no I won't be afraid no I won'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어머니는 모든 걸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젖어 넣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일 먹을 수 있네 꾸미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